오늘의 먹방은 이겁니다 bbq 황금올리브 순살 치킨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에요 명태 껍데기 튀김 입니다 닭껍질 튀김에 이어서 명태 껍데기 튀김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라부터 황금올리브 순살 치킨 박수 MM col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푹 고춧가루 황금올리브 물 고춧가루 다른 순살 치킨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거를 먹으니까 콜라를 맥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땡기는 맛이에요 뭐가? 맥주가 맥주가 너무 좋아해요 맥주가 너무 좋아요 맥주가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 참기름 담백하니 고소하고 정말 이것도 맛있네요. 계속 땡기는 맛이에요. 바보치가 바삭해서 브롱에 비타민이 마음에 띠도록 하면, 콜라소스는 넓은 맛이죠. 칼,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닭다리 뼈가 잘 어울렸어요 매콤달콤해요 고춧가루 저는 오늘 이 치즈가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바삭바삭 오늘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